너무나 멋있는 분 두 분이 나오셔서 제가 우리 저쪽에는 잘 아시죠? 방송인 노정열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황미옥 변호사님,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이시죠, 오늘? 네, 처음입니다. 매주 나오실 거죠? 네. 이 제목이 노정열과 황미옥의 사건 본색. 네. 마음에 드십니까? 본색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노황토크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사건 본색, 사건 본색이다. 노정열 방송인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황미옥 변호사님이 진단해주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마 그런 식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대로 해도 됩니다. 유 앵커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제가 출신이 개그맨이라 저는 주로 아까 혈압이 전반부에 올라가셨는데 좀 내릴 수 있도록 유쾌하게 스트레스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오늘 아침에. 유쾌하게 말씀을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뉴스 코멘터리라는 제목 굉장히 웨이웨어를 우리나라 뉴스 정치 상황에 맞게 잘 가져오신 것 같고 또 유 앵커님은 우리나라 정치 시사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서울의 소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세트도 바뀌고 들어오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고 공중파 방송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너무 응원합니다. 다른 방송처럼 정해진 프레임들을 우리는 안 해요. 오늘 황미옥 변호사님 한 말씀. 오랫동안 뵙고 싶었던 두 분을 가까이 본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 굉장히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고요. 아마 시간 지나면 황미옥 변호사 성함이 더 뜨실 거예요. 그러면 황미옥의 권본적으로 바뀌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따로 또 노정열 님은 따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에 경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경찰 아저씨들은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대정비질문이라든가 사회에서 또 주목을 받는 분이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연고 당분간 보류하라는 걸 낸 데 대해서 이상민 장관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요즘에 류삼령 총경인가요? 그분이 이제 대기발령을 당했는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찰 공무원의 명령 복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 아니냐. 나비 이게 또 이제 그 경찰서장 회의가 구태타에 준하는 사안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형 변호사님.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법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죠. 사회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투진에 반대하는 정부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서 심지어 하나회의 12.12 구태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한 간에서는 지금 한 행위 아니냐 아니면 해인 건의가 아니냐 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장관의 발언도 사실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와는 별도로 일단 경찰의 단체 행동이 좀 적절했는지는 어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 검찰은 아니고 경찰이 대학이다 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국, 행안분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급격히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지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뜻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한다는 건 취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다행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이 단체 집단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도부가 반대한 입장을 펼치자 앞으로 2차, 3차 회의까지 열겠다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도 펼쳐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일단 장관의 발언의 시비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는 걸로 하더라도 이런 경찰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찰서장회의가 구태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게 맞아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구태타에 준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장관 역시나 그 발언 너무나 같다라고 하면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론이 밀리니까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라는 발언 자체가 쿠데타적이고요. 이상민 장관은 지금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를 다시 다지시지 않으면 해임 타내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헌정 역사상 장관이 수천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워스트 오브 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워스트 오브 워스트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자신이 없으시면 사실 그냥 스스로 지금 나오셔도 됩니다. 사퇴를 하셔도 그런데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아니 충안구만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사 출신이면 헌법 공부도 하셨고 우린 뭐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지만 사실 뭐 눈에는 뭔만 보인다고 이장관 입에서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쿠데타적 발언이고요. 사실 검찰개혁이나 경찰개혁은 모든 권력은 통제되어야 되고 그 통제의 주체는 헌법 1조에 나오는 국가의 주인인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 통제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스쿨 학생들이 누구나 봐도 너무나 위헌적인 하위 법령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배하는 경찰국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주체인 경찰들이 모여서 회의한 걸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판사회의와 검사자회의 평검사회의는 뭡니까? 그럼 판사검사는 괜찮고 검찰이니까 네. 그러면 판사봉 두드리는 사람들은 괜찮고 몇천 명 안 되니까 그리고 2천여 명 되는 검사들은 괜찮고 거의 사법고시 봤잖아. 어려운 시험 봤잖아. 아니 경찰 대학교는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윤설명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그게 가장 오른팔 왼팔은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아마 다음 주에도 지지율 조사가 나오겠지만 점점 반등으로 가셔야 되는데 점점 떨어질 말씀들만 하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 사건만이 다뤄보셨으니까 알지만 이 검찰들이 경찰을 어떻게 알아요? 검찰 수사관들도 경찰 알기를 아주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수사지휘권 가지고 있고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한 다음에는 어찌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불송치 권한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 보완을 여러 번 내리는 방법으로 또다시 지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 거고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전에는 말이지 수사지 야 이거 하지 마 더 올려 보강해 그럼 캔슬해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검찰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쟤네들 뭐야 웃기발란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검찰들 검사분들 내부에서는 검사의 생명은 수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검사가 가장 권력을 가지는 것은 기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기소하는 데서 검사의 권한이 있다라고 덮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불송치라는 곳으로 뺏겨버렸으니 결코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부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요. 잘하고 있잖아요. 경찰들. 그런데 그게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까?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법률적으로 한번. 두 가지 문제가 돼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첫 번째 공무원은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집단 행위. 행위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57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해서 복종을 두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한 사항이 되는 것이냐, 형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면 공무원도 인간인데요. 그렇죠. 쇠고기 파동 났을 때 이명박 정권 때 쇠고기 파동 났을 때 그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 비판 행위를 하고 나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처벌은 됐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집단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 집단 행위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워야 되는 것이고 또 당파성을 띄워야만 처벌이 되는 것인데 어렵다. 그걸 누가 판단했? 판사님이 하신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판단 주체가 하는 건데 이번에 경찰이 집단 행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는 위반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정치적 편향성까지 갔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좋은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좋은 판사가 했으면 좋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오른팔, 왼팔로 불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조치를 한 것은 그야말로 쿠데타적인 조치들인데 이것에 반대하고자 이것을 저항하고자 일종의 경찰 집단들의 저항권 행사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황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범죄가 되고자 할 때는 구성요건 해당성도 돼야 되고 거기에는 위법성과 책임성까지 결부가 되어야지만 범죄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성, 책임성 면에서 먼저 쿠데타적인 조치를 하고자 한 위원적인 조치를 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일종의 14만 경찰 집단들의 저항권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시도는 있었으나. 경찰이 예를 들면 검찰처럼 제3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인권을 해서 검찰 집단 자체가 굉장히 권력화됐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이승만 때 아니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그러면은 뭐 좀 그런 통제장치를 만드는 거 이해가 가는 때.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고 또 국가수사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통제장치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검찰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잘해나가서 또 이제 자치경찰, 행정경찰 분리하고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경찰국을 만든다니까. 이승민 행안부 장관은 아까 제가 몸가짐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동구하시는구나.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을 해요. 그래요? 그 사람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냥 판사 출신이죠. 사법고시 볼 때만 똑똑한 거예요.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늘 겸손하셔야 되는 게. 한때 그거 한 번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평생을 울고 먹는데 일종의. 홍준화 선생님은 아니고. 아 일부 나쁜 법조인들은 그러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우습게 부른 거죠. 그거 몇 년에서 공부했던 거를 렌트 지대 삼아서 100년을 울고 먹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모든 법조인들의 시험 한 번 합격한 것은 국민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한 번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판사했다가 마치 100년을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정신상태. 그 마음가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촛불 얘기도 나오고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를 탄핵해봤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일 만에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 나왔다는 것은 빨리 마음가짐을 바꾸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여유있게 지켜보고 있구나. 지금 여유있게 아니라 혈압올라 있어요. 혈압올라 있어요. 20, 30대 찍은 사람들이 혈압올라 있고. 이준석과 윤석열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갈등을 보는 국민들도 혈압받아 있고. 그럼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상태다. 향균 원장님은 그런 거 이해하시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 검찰됐다고 판사됐다고. 그리고 평생을. 그리고 경찰도 무시하고.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현대파는 가스트제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서 어떤 역대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일부 스카이 출신들 편향되어 있고요. 남성 위주로 너무 편향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주율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상민 장관은 하루 사이에도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겠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중요한 사건은 지휘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빨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좀 우리 노정열 선생님께서. 저희는 맨날 서울의 소리나 진보 스피커들이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윤 대통령도 안 듣고 이상민 장관도 안 듣고.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본인들 권력이 5년짜리인데 사실 그 중간에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초심이라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권력을 부리고 국민의회 군림하고 한번 써먹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지금. 변호사님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시나요? 법률적으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럽니까? 노정열 회원님만큼 워딩이 세지는 못한데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팡팡팡 나가시는데. 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번 경찰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관의 처신도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 해인권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탄핵의 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해인권위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댓글창에도 제가 보는데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사실 대통령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국무위원 하나 탄핵하는 건 별문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인권위 요건과 탄핵 요건이 3분의 1 또 제작의원 가반수라고. 쉽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 있기 때문에. 뜻만 있으면 가능한데 해인권위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그거를. 거부하겠죠. 당연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탄핵으로 가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가게 되면 장관 탄핵안 그런 건 어떻게 관례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때 그 문제됐던 판사 누구죠? 아 임판사님이시죠. 그분은 탄핵. 결국 탄핵 기각이 되었지요. 헌재에서 기각했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법조인 편이라 팔이 안으로 누군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아니야. 그건 이제 황 변호사님은 법조인이라 굉장히 면밀한 아주 촘촘하게 따져보시는 거고 근데 법이 한 축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법정서 정치적인 감정 정치적인 정서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4년마다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행자부 장관 손보려고 한나라당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회임안을 냈었을 때 그건 권관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재량이거든요.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그러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스스로 사퇴를 했죠. 아 그랬나요? 네.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행위만을 냈는데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까 봐 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자진 사퇴를 한다면 그나마 모양새가 잘 풀릴 텐데 이것은 중후 학교 사회 시간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체계 자체를 정면으로 대놓고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그 생각까지 하고 아마 저질렀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 그만두면 검찰 출신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얼마든지 후보들은 수백. 특히 이완규 검사 출신 법제처장이 나중에 헌재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전후 사정을 보거든요. 헌재 재판관들도. 법제처장 이완규 처장이 40일짜리를 4일로 줄여버린 이거 굉장히 정황증거로 작용할 겁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빨리 처리하고자 휴일 끼면 이틀밖에 안 된. 국민들에게 좀 의견 수렴하고 얘기 들어보자는 게 시행령 예고의 의미인데 그거를 10분의 1로 줄여버린다? 그것도 검사 출신 법제처장이? 헌법 재판관들이 상식적이라면 너무 졸속이고 니들이 너무 오버했구나. 그래 탄핵 맞다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들이 좀 장관도 하고 그러지 않았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 출신대로 깡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만.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아시는 분이 인맥이 매우 좋다라는 것이 거의 반증이 아니겠고.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안 만나봤어요 혹시. 어떤 일. 윤석열 대통령 본 적 없어요 법정에서. 팀에서 많이 뵙습니다. 팀에서요? 실제 변정은 없고요. 변정은 아시면 좀. 김건희 여사는 잘 모르세요 혹시? 전혀 모릅니다. 불러도 안 가실 것 같아요. 홍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워낙 발이 넓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아쉬운 게 한 2주간 행보가 안 보여서 궁금하긴 합니다. 아 뒤줄 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 행보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너무 또 많이 나오시다가. 예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긴 해요. 영부인으로서 하실 역할들도 있고 분명히. 아크로비스타 가시면 될 텐데. 호수까지 알려드릴까요? 잘못하면 죽어침 거. 네 뭐 그런 거 정도 생각하는데. 거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제가 한때 공무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처음 든 얘기네. 삼풍 백화점 무너진 사태가 있어서. 그쪽 가면 사실은 늘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혹은 희화시켜서. 대통령 똑바로 하라고 시위들도 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 자체를 가는 거를. 우리 현정 역사상에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 백화점 붕괴만큼. 처참한 안전사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외교 문제도 일부에서 잘 짚어주셨는데. 아무튼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시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지금 70일 동안 지켜보는 게 너무. 보수 정권이라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장점이 또 있었거든요. 일부. 그런데 이분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70일 동안 하는 국정운영이. 정말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시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해보니까 이해하시지. 대통령이 뭐 처음 해보는구나. 아니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해 좀 하세요. 처음 한다는데. 두 번 안 시킵니다. 우리 헌법사상. 그래요? 개헌이 되기 전에는. 셨다 하면 돼요. 셨다 하면. 그거 두 번 할 수 있어요. 황 변호사님 말씀하시다가. 무슨 얘기 하다가. 노정현 님이 지금 굉장히. 흥분하셔서. 흥분하셔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좀. 경찰서장 회의 위법일까. 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기강문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국기문란죄를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다 보면. 얼른 노정현 님께서 말씀을. 아까 스피커가 크시다고 그러시니까. 그 뭐지 국기문란 국기문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기문란죄라는 게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국기문란이라는 거는. 무슨 일만 하면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이다 편하게 말은 하는데. 그런 법률용어는 없고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국헌문란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국헌문란.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기능을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때 국헌문란이라는 말은 있지만. 국기문란 말은 많지만 사실 그런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문란이라는 게 어지럽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어지럽힌다라는 건데. 사실 국기문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은 법률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저 사람에 대해서 권력에 지금 반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국기문란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발란이다 그랬나. 물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그랬죠. 경찰의 이런 집단 행위에 대해서. 헌법주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헌법에 입각하지 않은 얘기를 했네. 네. 윤 대통령께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사를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집단 행동을 한 게 뭐 있나요. 회의 밖에 더 했어요. 물리적으로 뭐 입과 치아와 혀가 움직였으니까 그것도 행동이라면 행동이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정서님 말씀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 의원님. 목이 매이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오니까 목이 매이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차예요. 이렇게 됩니까? 아 그럼 좋은 차입니다. 본인 입에서 아까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라는 말 자체가 본인 생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한 국기문란. 그럼 이건 국기문란죄를 이거를. 경찰한테 물 안 물고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일단 국기문란죄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죠. 사실 뜻에 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 국기문란이라고 해놓고 권위 얘기 때는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이. 이것을 진행한다 해서 어떻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 불편하다라는 것에 대한 편안이라고 보이지요. 하지 마.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났어. 얘네들 랜다 랜다 검찰할 때 말이야. 내가 수사권 행사했던 경찰들인데 강이 말이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느낌이 좀 그래. 그러니까 언어에도 조심성이 없으신 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비슷합니다. 선후배 간에. 쿠데타라는 표현. 국기문란이라는 표현. 극한 표현들이거든요. 이건 뭐 보수 유튜버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물란하게. 방송 물란하게 할 때 쓰는 말들인데. 이런 거를 일국의 최고 국가 원수와 중요한 장관들이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 국기문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기문란이에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30여 년 동안 지킨 민주주의. 국민들이 경찰을 국민 민주통제 안에 겨우 갖다 놨는데. 공문치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사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거 정신부 차리고. 13한 경찰들이 목소리 조금 냈다고. 무슨 쿠데타니 국기문란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조종료님은 치안본부 남양도 안 갔다 오셨죠 혹시.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거리에서 그냥 뭐. 물도 던지고 하얀빵도 던졌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젊으실 때가 아니었나. 20대 초반에는 많이 던졌죠. 아 그래요.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그럼요. 치안본부가. 그리고 한번 우리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두 분 스타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이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예요. 투표 제발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엘리님이 물을 좀 준비하라고. 우리 향미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드릴게요. 물을 다음부터 드립니다. 아 참. 저희가 죄송합니다. 민주당 뭐하냐. 이상민 탄핵시켜라. 남수님. 뉴대인님이 대책이 없답니다. 이찬님은 윤 대통령은 지금도 검찰총장인 듯. 뭐 이렇게 천국 얘기도 나오고 뭐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또 맞습니다. 도저히 감당 못하면 알아서. 내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혜긴 변호사님이 시행용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만약에 입법을 하게 되면 경찰국 신설 시행용으로 해서 어제인가 통과시켰잖아요. 국민의회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국 시행용 했던 게 이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것이. 일단 법률의 체계를 봤을 때는 시행용보다는 법률이 국회의 법률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아마 대통령 차원에서 빠르게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용이라는 대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국회 차원에서 지금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행용은 사실 휴지조각이 되는 거고 법률 차원에서만 유효하다고. 그럼 법률은 어떻게 제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경찰국 신설한다고 했는데. 일단 경찰국 신설하지 마. 내용을 담는 것이죠. 네. 그 특별법처럼. 특별법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는데 그동안 특별법 검색해보시면 제목이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뭐 뭐 뭐 뭐 뭐 뭐에 관한 특별법. 한 사안을 가지고도. 특별검사 임명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경찰국 설치 시행용 폐지 법안입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도 법안이 짧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노정열님께서 그거 좀 해서요. 문주당 행안위 국회의원들 하라고 좀 보내세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했고요.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 국회의원 엄청 많거든요. 수십 명이 있기 때문에 매사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다음 주 8월 2일 날 출범을 하는 이 경찰국.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또 거기 이대로 움직일 거예요. 맞아요. 조직과 인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빨리 탄핵 조치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빨리 이 무도한 헌법 문란에 대해서 다수당 169석의 위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황민호 선생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법률 전문의시, 법률가 하시니까. 조홍청 민주당 의원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상의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경찰 또는 치안에 관한 것이 한 글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시행 요령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이 나온다. 조 의원이 그런 얘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당해요? 실제로 정부 조직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 중에서는 경찰과 치안에 관련된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많이 통제를 하고 있었고 지휘권 행사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정면으로 가게 되면 법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요? 탄핵 같은 경우는 법에 위반된 경우에만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해임권위 같은 경우는 굳이 위법이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도 해임권위가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그냥 대충 듣기에도 탄핵이 훨씬 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정면으로 정부 조직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면 탄핵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여튼 이거 가능한 부분이다. 또 권은희 국민의힘은 안철수와 같이 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합당하니까 비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 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 법령 문제점이 확인 뒤에는 이것은 행안부 장관에게 탄핵소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권은희 의원도 변호사 출신, 사법고시 보고 경찰을 들어갔죠. 그렇죠. 권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인 터라 사실 지금 당적이 일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소리에 있어서 많은 민주당과 비슷한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이 분이 원래 지역구가 광주였는데 가버렸어요. 하여튼 지금 상황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장관이 법을 어겨야만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법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서영규 의원, 행안부 위원장 했을 거예요? 네, 위원장 했었죠. 네, 지금 같은 반대의 투쟁위원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저지대책위원장이었다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그 자리를 한정혜 의원이 지금 경찰장학저지대책위원장이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우리 노정 의원님 잘 아시는 거에요? 네. 친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아는데요. 아 그래요? 잘 언급은 안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원희룡? 뭐 원희룡하고 권영호 의원도 아니고 장관급 올라가는 사람도 다 아는데 한 20년 전부터 제가 입장이 이제 민주 진보적으로 이렇게 제가 커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도 들어가고 블랙리스트까지 갔었어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9년 반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안 되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화이트라는 게 없습니다. 공정하게 그냥. 공정하게? 좀 서운하기도 한데 그게 원래 원칙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민주당 의원들 20여 년째 알고 있는 의원들도 많아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유승률 정권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셨겠네 블랙이스트를 지금 여기는 뭐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나요? 저희들이 알아서 이제 진보 유튜버로서는 활동을 하고 공중파에서는 지난 2월 중순까지 시사 MC를 하다가 지금 퇴치됐기 때문에 아 그러시네요 아마 국민들도 다 아시고 중요한 거는 민주당 169석의 의원들 중에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개혁적인 분도 있고 사실 국힘에 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보수적인 분도 있고 해임 탄핵 가지고도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원칙과 이론은 강행을 해야 되는데 강행이란 말이 부담스럽고 역풍 맞을까 봐 또 일부 보수신문에서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까 봐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조중동에서 얘기하겠지 아 역풍 맞을 거다 그런 걱정을 하면 2년 2개월 전에 역사상 처음으로 180석을 밀어준 국민들의 뜻은 뭐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한 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유성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혹은 지금 정부 국무위원들이 169석 알기를 아마 전문용어로 졸로 볼 겁니다 니네는 거대 공룡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즉각 즉각 분단위로 할 일 해 얼마나 무시하고 졸로 보겠습니까 국민이 찍어진 국회의원 금배지 보기를 저 같아도 입장 제가 장관이잖아요 아이고 니네 300명 국회의원들 뭐하냐 니들 우리 과장만도 못하지 그렇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당연히 보죠 대정부 지문 나오면 뭐냐 얼마나 여유 있게 받아칩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한심해요 지금 입법부 국회의원들 보면 월급은 세비 꼬박꼬박 받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이 100만 굉장히 받아가더라고요 한 1200만 원 되고 정책활동비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형 교수님 이 대목에서 하신 말 수 없습니까 국회의원들 세비에 대해서 한 반으로 줄이면 경쟁률이 확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아 지금 아니 변호사나 법률님들은 그거 소송하려고 그러면 날 세고 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패소하면 또 안 되고 그러는데 많이 지달리죠 국회의원들은 뭐 그냥 한 달 동안 있다가 또 외우 나가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출퇴근 규정도 없잖아요 맞다 9시까지 출근할 것도 없고 일반 공무원들은 그거 어기면 복무 규정 위반입니다 맞아요 아 어떻게 이러면 특권을 노리고 있습니까 대통령도 9시 넘어서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없나요 그분은 안 놔도 되고요 전화로만 국무 지시해도 되고 아 박근혜처럼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침실해서 네 휴가를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네 네 그래서 하려고죠 서로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예 말끔하게 우리 정리를 해주시네요 하여튼 권은희 의원이 제게도 연락이 왔었다고 서영길 의원이 서영길 의원은 강력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해인권이나 하여튼 뭐 자 그럼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어떤 얘기해 주셨는지 한번 좀 볼까요 어우 채팅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당명 민주당 당명 민주당 강력하게 하려는데 도대체 뭐 하냐 뭐 그런 얘기들 하시고요 필환정님 네 이찬희님 뭐든지 행정시행령으로 하지 말아라 이찬희님 경찰국 절대 반대한다 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열린님이 국민이 나설 때라 그러는데 지금 더우니까 좀 조금 선선해지면 아 근데 내일 경찰청 앞에서 아 내일 하죠 네 경북국역은 서울지방경찰청이고 네 서대문역 앞이 경찰청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워낙 거대한 건물이고 거기가 청와대 앞에 있었으니까 옛날에 거기가 중심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서대문으로 가셔야 돼요 서대문 로타리로 가면 되네요 네 거기 가서도 아마 많이들 오셔서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아 내일 한 오후 몇 시쯤 하나요 오후 7시에 본집회 6시부터 사전집회이시니까 아 가십니까 하하하하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대로 가야죠 홍민호사님 한번 나가보십 하하하하 제 편 없으면 가겠습니다 아 예 박수 홍민호사님 우리 편 됐다 이게 하하하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이거 참 왜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노엘 아 노엘 노엘 얘기인데 노엘 잘 아시죠 경호사님 어 사실 이 건 있기 전은 몰랐습니다 유명한 가수는 아니어서 유명한 래퍼는 아니어서 장제원 아들 알고 있었는데 19년도에 6월달에 한번 음주운전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 이런 가수가 있었구나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유명한 국회의원 아들이더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가수로서는 알았는데 아 아니요 가수로서 몰랐습니다 놀랐어요 래퍼 로서 그래도 그쪽 계열에 계신 분들은 아 유명하십니까 네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노엘 개인적으로는 노엘이라 그래서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성탄절에도 나오고 나쁘지 않죠 저도 노씨 가문이다 보니까 아 좋은 이름을 왜 그렇게 멍시라는 데 썼는지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야 뭐 실수할 수 있지만 네네네 더구나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아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네 탓할 수도 없고 겉으로는 얼마나 밉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도 나온 사실이지만 아 대단하더라고요 2019년 9월에 음주운전 추돌 사고를 낸다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해 네 장재훈은 언제 지시한 건 아니겠지 설마 알아서 알겠지 그래서 진영 1년 6개월에 집행 중인 2년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 직접 거부했죠 이 사람이요 처음에 거부했죠 차는 흰색 벤스 승용 차례입니다 이 대목에서 허탈하시면 될 수도 있죠 조수석에 여성을 또 태웠어 아 네 운전면허 없이 또 음주운전을 벌이다가 취소된 상태에서 아 이 세상이 무서운 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드라마에 보면 외자차 나오죠 네 음주 나오죠 여자 있고 여자 있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나왔던 조금은 시기가 지난 거를 거의 다 시연을 했어요 네 이 분이 아 이거는 좀 아 랩을 너무 하다 보니까 드라마와 현실이 구분이 안 됐나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각본처럼 이렇게 요소요소를 다 갖추고 또 거기에 또 등장하는 게 왜 집행유예 중에 또 죄를 저지른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해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네 이분 때문에 집행유예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가 특히 더 유명해졌죠 아 그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지 심지어 동종 범죄는 어떻게 될지 해서 많이들 어떻게 돼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빠를 잘 두면 괜찮아요 아빠가 빼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감옥에서 빼올 수는 없었어요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독방을 줬죠 독방을 줬죠 독방을 줬죠 아까 홍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엎드려 뻗쳐도 하고 말이야 변기도 닦고 어떻게 가시죠? 네? 잠깐 들어갔다 전도한테 들어갔다 민정한 거 가시다가 웃고의 경험이 있으시구나 아 다들 별이 있으시군요 아 네 성경보로사님은 자주 가시잖아요 거기 깜빡이 자주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취소 접견 때문에 자주 갑니다 그렇구나 아 접견이라는 용어가 나오는군요 네 아니 독방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그냥 구취소의 재량 안에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 얘기를 넘어가는군요 네 아 사실 그 기본적으로는 독방이 원칙이죠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원칙 지켜질 거 같으면 거기 이렇게 막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혼거구금되는 게 현실이고요 네 최근에 특히 손해배상 소송을 줄이고 있습니다 구금자들이 너무 좁다 인간이 살기 너무 좁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줄줄이 하고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많이 내려지고 있고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는 건 너무 좁다라는 건데 네 이러는 와중에 독방을 주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혜택이 맞지요 네 혼자 있고 싶죠 당연히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혼거방에 지금 누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나요? 보통은 동종의 범죄끼리 모입니다 사기범은 사기범들끼리 도박범은 조박범들끼리 마약범은 마약범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금수저법은 또 금수저법끼리 가능할까요? 사실 금수저들 같은 경우엔 대개 독방으로 가는 것이 많죠 그래서 특혜다 특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배려를 했구만 이거 나는 사실 얘기 들어보면 똑바로 그러니까 옆으로 눕지 않고 똑바로 눕는 것만으로도 좀 살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공고방에서 네 얼마나 과밀화가 심한지는 알 수가 있지요 원래 들어가면 막내가 막 청소도 하고 막 글을 보여주고 아유 네 텃세 아닌 텃세가 너무 심하죠 꼼짝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안 들어간 모양이라 하여튼 근데 자 이 사람이 도로구였던 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하 이 많이 있는데 언제 이신 판결이 오늘 아닌가요? 언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 내려진 예정입니다 아 10시 40분에 내리는데 선고될 예정이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두 가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친구가 19년 9월에 처음에 한 번 큰일 쳤죠 네 그러고 나서 21년 하반기에 또 한 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측정 거부해버렸습니다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하고 공무집행방해하고 폭행하고 뭐 줄줄이 줄줄이 된 상황인데 1심 판결 선고 내려질 때까지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실형 1년 나왔지요 네 근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1심 판결이 4월달에 선고되고 한 달 뒤였죠 한 달 뒤에 우리 유명한 윤창호법 위헌 판결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에게 적용됐던 그 법령이 위헌 판결 내려지다 보니까 네 오늘 10시 40분에 판결 내려지는 것이 아무래도 네 굉장히 형이 감경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윤창호법 그거 때문에 많은데 이거 부분 좀 더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위헌 결정 나온 건 이런 거거든요 한 번 이진아웃 돼버렸는데 네 한 번 음주운전한 사람이 1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과 2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을 똑같이 가중처벌한 것은 이건 너무하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네 오늘 판결 내려질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측도 많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친구까지 구제해 주려고 위헌 판결 내려진 건 아니거든요 네 위헌의 취지에 이 친구가 적용된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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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냐 우리 편하게 쌍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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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보통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는 올해 6월 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7월 달에 항소심이 선고되는 와중이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지금 항소심 마지막 선고하게 되었으니 집행유예 선고 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지나서 또 그러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집행유예 또 해줘? 그렇죠 또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지 나 그 판사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지 그거 때문에 사실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집행유예 할 테니까 또 저질러 저질러 빨리 판결 선고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빨리 빨리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법대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꼼수 부리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천히 해달라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해도 얼른 얼른 선고를 하는데 이 친구 재판 일정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말이죠 저는 피아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집행유예 선고 받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 또 하는 그 백심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버지가 백은 좋죠 아 지금 백심이 또 원력 핵심이니까 네 근데 아무리 백이 좋아도 아빠한테 정말 자식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상처를 준 거죠 그건 그렇죠 장재원을 볼 때마다 모든 국민은 노예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아무리 유네깐이고 찌네깐이면 뭐합니까 찌네깐 정말 이건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너무 먹칠했어요 아 혹시 형이 형이 낮게 나와도 중하게 살겠다고 하세요 노엘씨 아 제가 죄가 너무 심하니 윤창호법 위원 그거 적용하지 마시고 저 가중처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이라도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아 제 정신 차렸구나 제 값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마 노엘씨가 법정에서 할 태도지 짧게 나왔다고 좋아해서 만약에 만세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만 눈빛을 보겠죠 아유 더 이상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판사들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죠? 오늘 오전에 네 맞습니다 10시 40분 네 상수심 판결 선고 될 텐데 윤창호법 위원이 초미애의 관심사다 윤창호법 위원 결정 나왔으니 그 법을 적용받은 노엘은 당연히 감경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사실 한 번 더 뜯어보게 된다면 감경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위원의 결정이 이런 분들까지 불가치 핵유예 기간 중에 또 보면 이런 분들까지 구제하자고 위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판결 하나가 그 후에 있을 모든 판결에 개별적으로 기속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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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 정신 말끔하게 해 주시네 그냥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뭐가 되겠어요 이건 얕게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장재원 의원한테 부담되고 노엘씨한테도 부담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딱 같이 결합되어 있구나 그럼요 얕게 나와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장재원 의원 이거 지금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하겠네 그냥 정상적으로 나와야 본인도 의정활동이 좋으실 거예요 장재원 의원이 지금 핵심인데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장재원 의원이 다 추천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꼼짝말한데 지금 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봅시다 오늘 고갓고 자 뭐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노웰 장재원 딥백이 아니라 요것도 좀 우리 노정영 선수님께서 다 정의해 줬어요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박준하 님이 너무, 상처는 무슨 그 나물의 그 밥상이지. 미치겠다. 제가 유튜브지만 방송에서 절제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이 반 이상이실 거예요. 무슨 상처냐. 맞아 맞아. 부전자전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전자전 아니겠죠, 설마. 하여튼 뭐, 젊은 사람이. 하여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 첫 시간인데. 너무나 노종열과 항미역의 사건 본색. 아, 이 본색을 정확히 드러내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하여튼, 감사하고요. 황변호사님은 첫 시간인데. 다음에는 물을 꼭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종열과 항미역의 사건 본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이용하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오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의 현안. 그러면서 또 혈압 오르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두 분, 항미역 변호사님과 노종열 방송인 두 분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또 집어주시고요. 법률적으로 해석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의아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말끔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채팅방에 이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요. 의견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내일, 내일 또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저희 여론조사,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갖고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종열님과 황경불안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초대해 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저희 매일매일 하니까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구락했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과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